아, 본질은 형. 안녕하십니까. 오늘 또 상습하게 입고 계시네. 얼굴 좀 보고 얘기해요. 직접. 맨날 눈길 한번. 지금 막았어, 지금 막았어. 저거 빨리 옷 갈아입으세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빨리 갈아입고 날아옵습니다. 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메인 셰프 같은데. 아... 정환이 형, 바로. 고자마자 한 번 바로. 할게요. 또 한 번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? 아, 알죠? 일하면서 좀 들어보세요. 오늘 점식 세트 메뉴를 문어 샐러드, 파스타, 태길. 그다음에 거기에 디저트 티라면서. 세트 메뉴에 꽂힌 디저트가 있어요. 티라미수. 샐러드, 피자, 디저트. 오늘 티라미수를 한 번. 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